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게 되었죠 그런데 읽은 33절 말씀해 보면 낮에 집행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백부장만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 당시 예수의 형을 집행하는 담당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아온 예수님의 평범하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내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백부장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 부분 하나를 통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련이 된 사역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초반부에 있었던 예수의 세례사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세례를 받을 때 유단강물에 들어가면 물속에 잠길 때는 죽음을 뜻하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왔을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으로부터 공생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가복음에서는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찢어졌다라고 하는 좀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찢어짐과 성전휘장의 찢어짐이 모두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휘장이 찢어지자 어떤 소리가 들린 겁니까? 이 백부장의 육성을 통해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이나 백부장의 음성이 동일한 거예요 어떤 동일한 음성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년간 공생회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세 번에 걸쳐 이 순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고난과 죽음의 정점인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흐름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백성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요구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댐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댐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조롱 섞인 말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 섞인 말도 이런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도 이런 유혹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댐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누가 인정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종교 지도자린가요? 아니죠 군중들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로마의 장교 이방인 그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요구한 반면에 이 백부장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언에 의하면 갓바도기아에서 순교한 순교의 삶을 살아간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또 우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주님, 그 메시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대제사장, 백성들처럼 힘과 능력을 행하여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예수를 요구하는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군중과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댐을 인정한 이 백부장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더 버는 것,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사회적으로도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명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삶을 더 누리느냐, 더 누리지 못하느냐의 그런 여부 때문에 그 유무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고난과 죽음의 예수님은 어디에 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떡고물 떨어지지 않나 헤매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서워서 보험 드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더 큰 해를 입을 것 같은 불안함과 교회 가면 위로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짧게 우리의 보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종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제수라 일컬어진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곳까지 그 십자가를 메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면 해골의 언덕 그 갈보리 그죠? 그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내포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한 절 말씀으로 요약해 준 것이 사도 바울이 써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와 함께 죽음에 동참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그 이후 그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내 안에 내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오께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그런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백부장의 그 고백과 같은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오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나의 욕심과 정욕과 욕망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감으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인마 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우리 가정들이 한 달간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개인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머무는 그 시간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고난과 죽음에도 즐거이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욕심과 종력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오늘과 이번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가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피율림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그 피율림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정력과 욕망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와 함께 죽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와 함께 부활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가 나의 인생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을 조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방식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르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됨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 안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리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모든 싱가포르 한인교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138 아멘